절 괴롭히려고 일부러 어지르신 거라면 정말 정확했네요 새해 소원으로 뭘 빌었냐고요? 비밀이에요 100일이 지나도 쭉 잘 부탁드려요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으세요? 뭐든지 해드릴게요 정말로 뭐든지 피곤해 보이시네요? 피아노 연주해 드릴까요? 외출하고 들어온 다음에는 꼭 손 씻기 생일 선물? 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의 마음말이에요 고마워요 크리스마스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있고 싶어요 매니저님도 그렇죠? 좋아요 완벽해 무슨 분장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뭘 제일 무서워하세요? 매니저님 자전거 여행 해본 적 있으세요? 사실 그림에도 꽤 소질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? 전 남의 손때가 묻은 도구를 쓰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좀... 그렇잖아요? 아직 멀었지만 괜찮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이에요 꼭 제 마음을 들여다보신 것 같네요 역시 우리는 운명인가봐요 그러게 내 말대로 하지 저도 정말 기뻐요 모두 끝났어요 거기서 지켜보세요 매니저님과 나 우리가 해냈어요 절 생각해서 준비하신 건가요? 아... 이 안에 절 향한 매니저님의 사랑이 담긴 것 같아요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매니저님을 믿고 있었어요 완벽해요 최고예요 기분 좋은 피아노 연주 같네요 매니저님은 정말 완벽해요 벌써 다음이 기대되네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절 믿으세요? 얼마만큼? 선물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소중히 쓸게요 또 어딜 가는 거예요? 아... 잠깐이라면 괜찮아요 애프터라이프 소원을 담는 만화경 NHN 기다렸어요 다른 데 갈 생각하는 건 아니죠?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는 운명으로 이어져 있어요 날 찾고 있었죠?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? 놀랐나 보네 이래서는... 곤란한 걸 승리했네요 기뻐해 주시겠죠? 전 뭐든지 완벽해야 직성이 풀려요 강한 힘이 느껴져요 사랑의 힘은 대단해요 번거롭게 하기는... 더러워 용납 못해 재밌네 이거 까불면 곤란해 화내면 금방 약점이 보여요 방심하면 안 되죠 뒤따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작할게요 바쁜데 성가시게 준비할게요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해요 제가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럼 출발할까요? 올 때까지 기다려주실래요? 깨끗하게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를 정리하러 갈까요? 실패... 실패라고? 내가? 뭐가 나올까요? 입맛에 맞는 게 있을까? 깨끗한 데서 쉬어야 개운한데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태오입니다 환경